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NFT 투자 포인트를 집어드립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지금 그래미 어워즈 방탄소년단이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아쉽게도 2년째 노미네이트는 됐지만 수상을 못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이따가 그래미 어워즈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방탄소년단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꼭 수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 딸이 콘서트도 갔다 오고 암입니다. 하여튼 방탄소년단 응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4월 초라서 3월 전체에 대한 시장을 한번 돌아보고 또 주요 뉴스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바로 마켓 오버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한 주간에 그리고 한 달간에 마켓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판매량부터 그래프 보시면서 전체 월간 판매량부터 보시면 일단 3월 전체 판매량이 한 100만 건이 집계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4월 비교했을 때 한 500%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월 대비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앞으로 다른 그래프도 보시면 변동 현황은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 판매 건수는 100만 건으로 작년 대비 한 500% 증가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판매 금액 기준인데요. 지금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 판매 금액 기준으로 3월 달에는 총 14억 불 거래가 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1년 전 대비하면 한 7배 한 6, 700% 상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액티브 월렛 수 지갑 거래에 사용된 지갑 수죠. 역시나 지금 작년 대비 지금 한 700% 상승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 월간으로 봤을 때 상승한 수치도 있고 하락한 수치도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모두 어마어마한 상장을 가져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 핫한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탑10 컬렉션이죠. 월간으로 따졌을 때 기준입니다.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씩은 다 여기서 방송에서 다뤘던 프로젝트들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그동안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보통은 PF 프로젝트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일단 1등에는 오디오 글립스라고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너럴티브 아트죠. 그래서 오디오 글립스 아주 키, 지금 보시면 일단 PF 프로젝트 아닌 것만 말씀드리면 1위에 오디오 글립스, 3위에 월루트, 그때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거 있고 그때 있고 이제 10시 슈퍼노말도 PF 프로젝트고 아까 엑시 인피니티 지금 사용자가 극감했다고 말씀해 주신 엑시 인피니티가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PF 프로젝트들이 많은 상태이고 엑시 인피니티도 물론 해킹 이슈나 여러 가지 업데이트 지연 소식 등 악재들이 있지만 여전히 10위권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됐는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일 판매 금액 기준이죠. 순서로 보시면은 역시나 크립토펑크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2위에 아주키 아까 컬렉션에서 봤던 프로젝트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 뭐 피덴자 다 한 번씩은 말씀드렸던 NFT들입니다. 근데 좀 주목할 게 열링 도지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찾아보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건 뭔가 자전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NFT고 근데 다만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그대로 일단은 말씀드린 거고 열링 도지라고 하면 비슷한 사진들이 또 재미삼아 올려놓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일 프로젝트들을 한 번 살펴봤을 때 어떤 프로젝트들이 좀 고액에 판매가 됐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10위권에서 한 9가지 정도는 저희가 이미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프로젝트들이고 열링 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위에 랭크가 돼 있긴 하지만 자전거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래소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한 번 체크해 볼게요. 네 한 번 보시죠. 덴레이라 기준입니다. 역시나 매번 말씀드렸듯이 오픈시가 1위를 차지했었죠. 85% 정도. 역시 탑5로 봤을 때 한 85% 정도였고 최근에 90% 이상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탑10을 놓고 봤을 때도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오픈시의 독주는 계속될 것이다. 다만 이제 찾아야 될 건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틈새 시장. 그래서 오픈시가 전체에 대해서 열려있다면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특화한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들이 나올 수 있는지 쉽게 예를 들자면 NBA 탑샷과 같은 그런 거래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름만 쭉 보시면 블록토베이, 엑시 인피니스 한 번씩은 다 보셨던 거래소들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오픈시가 독주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의 거래소가 나올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전히 오픈시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픈시에서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커버하는 그런 거래소라고 한다면 특정 프로젝트들 별로, 특정 섹터별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거래소들도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한 주간의 NFT 시장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또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해주셨던 그래미 어워즈 관련 이슈가 있죠. 네. 그래미 어워즈에서 이제 사회자가 분위기를 보고 무슨 뭐 크립토 도시에 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지금 이제 크립토 분위기가 이제 그래미 어워즈 전체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바이낸스는 너무나 유명한 거래소죠. 바이낸스와 원오브 또 NFT 플랫폼인데 그래미 어워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행사도 했고 뭐 이제 그래미 어워즈까지 이제 크립토가 이제 장악하고 있다 분위기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대중화되는데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 그래미 어워즈가 정말 내로라하는 세계 1위 이런 어워즈인데 여기서 크립토 도시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로 좀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고요. 두 번째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전에 삼성TV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NFT를 도입한다 해서 제가 얘기를 오픈시를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아쉽게도 리프티 게이트웨이라는 NFT 마켓플레이스와 송을 잡고 삼성TV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제 예상을 벗어난 무슨 기술적인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 스마트 TV에서 땡플릭스나 노튜브를 볼 수 있듯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가 하나 추가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단한 기술적인 혁신은 아니라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네. 일단은 삼성TV에서 NFT 관련된 사업을 고려 중이다라는 점은 물론 좋지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좀 더 성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드는 그런 기사였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다뤄볼 이슈 같은 경우에는 KT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NFT 시장의 어떤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주로 국내 뉴스들이 좀 많을 텐데 일단 KT도 지난주에 SK에서 무슨 메타버스 이프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대형 통신사죠. KT에서 적극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웹툰으로 NFT 시장에 데뷔를 한다. 타이틀만 놓고 보면 이건 다른 매체에서 다룬 타이틀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술 NFT 플랫폼을 모색한다. 엄청 적극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SK에서 무슨 메타버스 기술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했다면 지금 기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NFT는 해야 되겠고 NFT가 이미지가 중심이고 그렇다면 대중성을 띄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웹툰이 커뮤니티 기반의 웹툰이다. 그래서 웹툰으로 그걸 NFT와 해서 판매하고 앞으로는 NFT 거래 플랫폼도 가고 이런 식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갑자기 금융사랑 파트너십을 합니다. 물론 금융사랑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발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통신기업으로서 조금 아쉽다. 모습이 그냥 단지 웹툰 좀 더 역시나 좀 더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클립드롭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또 NFT를 우리가 신용카드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슈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요? 네 이거는 조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NFT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NFT를 이제 NFT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예술가로서 NFT화 하고 싶은 분들의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뭐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해야 되고 또 암호화폐를 사야 되고 또 전송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미 지쳐서 보통은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신용카드 결제가 되면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클립드롭스에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이제 도입한다고 하는 거고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NFT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건 아니고 뭐 작가에 따라서 신용카드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가 지금 준비된다고 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 이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는 BC카드에서도 NFT 거래소를 오픈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다뤄볼까요? 네. BC카드에서 이제 결제 대행이 이제 매출이 한 85%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 중에서는 지금 순위가 제일 낮고 매출 순위가 상당히 지금 요즘 경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혹은 또 뭐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NFT를 이제 한 것 같고 NFT 거래포렛, 늑트북이라는 NFT 거래포렛을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끝나면은 사실은 제가 큰 의미를 안 둘 텐데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내가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일반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제가 알기로 물론 뭐 UI라든가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한 5천만 원 정도면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건 NFT와 연결한 카드를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무슨 다른 NFT를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 이제 카드사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중화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저 늑트북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방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NFT 거래를 좀 더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또 로봇 NFT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아랜드 관련한 이슈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요 화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뉴스들도 지금까지 이제 NFT 프로젝트를 보면은 뭐 BAYC로 생각해 본다면은 처음에는 그냥 못생긴 원숭이인 줄 알았다가 자꾸 보니까 그래도 매력적인 원숭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 원숭이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뭐 어떤 물론 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겠지만 순수 예술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면 이번 로아우랜드 같은 프로젝트가 조금 관심 있게 간 부분은 현대미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인데요. 이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세계적인 현대미술가들이 세계적인 현대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오마주한 그런 요소들을 이 PF 프로젝트에 녹였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런 로버트가 앞으로 만개를 민팅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 다양한 요소들이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에서 오마주한 요소들이 이제 녹일 거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기사에 따르면은 많은 기업들과 또 많은 작가들이 이제 동참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관심이 갑니다. 근데 하나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 NFT 시장을 주도해왔다고 한다면은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한 그 커뮤니티 기반의 하이프를 중시하는 PFP 프로젝트가 이제 여기까지 NFT 시장을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에 이제 그 NFT 프로젝트에서 이제 의문을 받았던 게 저항을 받았던 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뭐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 혹은 이제 해답을 내놓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의 오마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관심은 가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나 아직 좀 덜 알려져 있고 기존의 커뮤니티 베이스로 했던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과연 그 예술적인 부분들을 대중들은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재미있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이제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오마주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음 이슈도 바로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죠. 제프 쿤스가 또 첫 번째 NFT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다뤄주실까요? 네.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 제가 제프 쿤스 만약에 로아랜드라는 프로젝트를 몰랐다면 이것도 제가 그냥 넘어갔을 텐데 로아랜드 프로젝트 보니까 제가 이름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미술가 중에 하나가 제프 쿤스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 유명한 미술가구나 해서 이제 첫 번째 NFT 프로젝트를 공개한다고 했고 기사를 보면은 또 무슨 인본주의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뤄봤던 거고요. 네. 이어서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네. 최초라서 이거는 다룹니다. 지금 바르톤 고소임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하는데요. 사직주년 기념 공연에 대해서 NFT를 발행하고 또 뭐 그 NFT에 대해서 VIP 권한을 준다던가 티켓을 대행할 수 있다던가 그래서 지금 국내 클래식 분야에도 NFT가 도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거고 원래 저는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음악이나 미술이나 NFT를 통해서 저 같은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간의 마켓 동향부터 살펴봤고요. 국내외 여러 이슈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